구독과 좋아요는 시골사람을 살립니다 시골사람만 주고 그래서 일단 캐서 여기 위치가 어울리지가 않으니까 한번 캐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씨가 여기 날라와 가지고 저기 많이 이게 번졌는데 여기까지 씨가 날라와 가지고 좀 그런 상태인데 기왕에 잘 뽑아서 좋은 곳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따 금방 잘 뽑아지네 자 그 위치는 전에 아 데이지꽃 제가 심었었죠 시번지가 엊그제 같은데 꽃이 정말 활짝 펴서 아 화나죠 자 뭐 옆에다 심으면 되겠어요 비가 어제 새벽에도 와서 촉촉하니 여기다 심읍시다 일단 자 이렇게 쉽게 옮겨 심었습니다 앞으로 꽃이 활짝 더 피겠죠 저까지 안 나와서 이렇게 멀리서 물 좀 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는 정원석으로 쓰기 좋은 꽃피석을 세우는 걸로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어색해 제가 아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.